가수 신해철이 서태지에게 선전포고해 화제입니다. 신해철은 지난 20일 열린 정규 6집 8트원 리부트 마이셀프 발매기념 음감회에서 절친한 동료 가수 서태지와 관련된 일화를 공개했는데요. 신해철은 서태지와 넥스트의 활동이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서태지에게 하여가 활동 당시 내가 잠시 가요계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넌 그만큼 뜨지 못했을 것이라고 장난 섞인 일침을 가한 뒤 우리 끝까지 가보자며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했다고 하네요.